이런 거 무거운 거 나한테 얘기해! 무거운 걸 들고 오고 있어 이씨! 또 실비야? 어, 당연하지. 국밥인데. 미친 실비 진짜. 양이 좀 많네? 두 개 합쳐나서 그런가 봐. 건더기도 많네. 와, 아따 씨. 이 건더기 좋네 많네. 순대가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, 여기. 아, 실화야? 후춧가루 좀 넣을 거야, 나도? 아니, 나 안 넣어. 넌 후춧가루 너무 많이 넣어. 조금만 넣을 거야, 조금만. 아, 그러니까 넣을 거냐고. 넣어야지! 5일 여친이랑 사귄 지 1년 다 돼가는데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주면 좋아할까요? 그 모닝글로리 가! 고삐디면 모닝글로리 가서 노트랑 연필깎이랑 이런 거 사줘. 아니면 모닝글로리에서 귀걸이랑 이런 거 팔잖아. 아, 악세사리 팔지 팔지. 그거 사다 줘. 그래. 아니, 돈도 없다면서, 인마. 고삐디가 돈이 없는 거 당연한 거지. 아니면 거기에 풍선을 받아주던가. 풍선이 존나 많잖아. 다이어리 그런 거 사. 연필하고 와서 일기 교환 그런 거 커플로 사가지고 좋잖아. 더 끓어야지. 좀 팔팔 끓어야지. 너무 팔팔 끓으면은 다 튀니까 그래도 지금. 넣어. 너무, 더 가져가. 아, 나 너무 많는데? 넉넉하게 가져가, 넉넉하게. 냉겨도 되니까. 근데 이거 건더기 너무 많아. 아, 그러니까. 넉넉하게 가져가, 국물 좀. 아, 됐어. 나는 이 정도 됐어. 아니, 간이 안 된다고, 나도. 건더기, 건더기 그만 가져가고 국물 가져가라고, 씨. 아니, 간이 왜 안 돼. 이거 다 돼 있어. 갓, 다데기에. 들깃가루 팍팍 넣어줘야지. 그럼 국물을 가져가라고 하는 거야, 씨. 국물을 가져가라고 하는 거야. 국물 좀 덮어, 여기. 아, 됐어. 다데기 되니까 훨씬 더 맛있어. 어, 개 존맛해. 존맛해. 이거 먹을래, 순대? 아니. 좀 비싼 거 같은데, 이건. 9,000원. 아, 서민 음식이 비싸면 쓰나. 그래도 양이 많잖아. 양이 많고 그래도. 맛있잖아. 순댓국은 그래도 한 7,000원 해야지. 너무 비싸. 레알로 맛있어, 진짜. 아, 이거 진짜 맛있어. 왜냐면은 내가 순댓국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. 진짜 맛있어, 여기. 그러니까 순댓국 맛이 잘 안 나, 국물에서. 난 얼큰하고 되게 맛있어. 돌탱크야. 순댓국밥에 순댓국 맛이 안 나는. 아니, 그게 아니고 좀 약간 돼지 냄새 같은 거. 비린내. 어, 난 그런 거 좀 나거든. 나는 데 있잖아. 근데 순댓국은 애지간해서 거의 맛이 없진 않지 않나? 있어. 근데 앵간에서는 다 평탄을 치지 않나, 순댓국은? 나는 솔직히 이렇게 맛없는 순댓국은 먹어본 적이 없어. 다 비슷한 거 같아. 너는 그런 냄새를 잘 못 느끼잖아. 근데 여기는 맛있어, 확실히. 나는 그 냄새를 잘 못 느껴. 비린내가 좀 느껴야. 진짜로. 거짓말 아니고 난 몰라 그걸 잘. 나는 그거에 되게 예민하거든, 음식 냄새에. 난 진짜 그렇게 잘 못 느껴야. 그리고 나는 어디 식당을 가도, 물만 먹어도 이게 수돗물인지 정수기물인지 알아. 아, 진짜? 어. 난 모르겠는데. 나 그 정도로 되게 예민해. 모르는 게 좋아, 근데 솔직히. 아, 솔직히. 그런 거 냄새 잘 맡고 이러면은 진짜 막 스트레스받아. 그냥 왜냐면 입맛이 뚝 떨어지거든. 저도 여자친구 너무 예민해서 스트레스받아요. 브라질 3대 0 축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니 브라질이나 털어라. 꼭 브라질이야. 우리 마누라 사이다 먹을래? 어. 아니, 나 콜라 놔줘. 일밀이야? 콜라 갖다 주고? 내일 디질라 그러나? 따라. 어. 남자친구가 두몽님 따라한다면서 자꾸 욕구를 또 대령해 이러고. 두몽님을 자꾸 따라해요.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기특하다. 더 열심히 하자. 화이팅해라. 너도 싸대기 때려. 똑같이 나처럼. 죽어갔다 날려. 형은 이럴때마다 감동받는다. 누가 동영상을 태그를 했더라고. 그 인스타. 눌렀더니 넌 무슨 동영상이 나오는 거야. 남자애가 고기를 먹는데 콜라까만. 콜라까만. 여자친구가. 그러더라고. 남자친구가 맨날 저지말한다고. 좋아? 그런거 따라하며? 그때 눈물 날 뻔했어. 좋아. 가만있어 우리 마누라. 새끼들이 또 이런 모습도 좀 봐야지. 평상시에 이렇게 좀. 아 많이 하구나. 그리고 왜 째려봤어 방금. 왜. 내가 언제 째려봤어. 이거 먹자. 이거 먹겠다고 이거? 응. 이거 먹어. 우와 씨. 아 진짜 뻥하치고 지금 방금 양배추 썩은 냄새 났어. 응 맛있겠네. 병원가봐. 양배추는 썩어야 맛있지. 장이 다 썩어 뭔들어놨냐? 이런거에 여자들이 싼대매. 피빨. 쌀거 같애? 아 느낌도 없어. 여자들이 이런거에 싼대매. 뭘 싸냐고 그러니까. 똥? 뭐. 뭐. 의료 seus. wording. bout은俵. 그래서 물을 dışgeh 담긴 purposely 회수해주는 이씨. 블랙 200 sai, 3,2,3. 베辛에 감이. 혹시 commun이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.